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주식회사 CL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차량 IoT 전문기업입니다. 특히 통고버스나 합격시툴버스 같은 셔틀버스 쪽이 전부다 되는 IT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. 차량용 IoT Gateway와 탑승계 확인을 위한 RFID나 E-POM, QR-Code, 리더기 같은 탑승계 확인 단말기,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OBD2, 그 다음에 그 온도센서나 문열선서 같은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.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를 통해서 관리자를 위한 관리기능과 탑승계를 위한 탑승계 프리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탑승객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차량이 언제 오는지, 지난주에 출발했을 때, 렛불률도 차갑니다. 그러니깐 불편한 대로 있은지도 보내주셔도 되어있고요. 사고나 날씨가 안 좋아서 시연되는 상황일 때 관리자가 보내주는 메시지를 또 실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포함되어있습니다. 저희가 이런 형태의 IT 솔루션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관리하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지금 현재는 셔틀버스 자체를 공유하는 형태의 의미 서비스 플랫폼도 같이 있습니다.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전체가 모바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공급하거나 노선을 공급하는 운행사와 차량과 노선을 필요로 하는 탑승객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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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